소희와 유태진 선수가 미드필드 포지션에 역시 까만 리본 아이린이 골문을 시키고 주명 선수가 최후방. 레드팀은 조혜련 키퍼 그리고 사수민 선수가 최후방. 정혜인 선수와 이현희 선수가 앞에 있고 김보경 선수 앞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팀 에이스들의 자존심을 가! 골 때리는 그 자존심 시즌2 올스타전! 오늘은 하고 싶은 축구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뒤로 빼주고 막 때리지 말고 그냥. 그렇지요. 시작됩니다. 좋은데 좋은데 다시 또 좋은데요. 그렇죠. 이현희의 적당 압박. 주명 가볍게 풀어내고 송소희에게. 오 좋아요.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오 좋아요. 윤태진에게 좋은 패스 넘어옵니다. 김보경 하지만 살짝 건드리면서 압박합니다. 윤태진 주명. 좋은 패스에요. 오!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오 야 송소희. 수준 높아요 송소희 윤태진. 자 김보경 김보경. 오 야 송소희 올라갑니다. 좋아요. 오 윤태진. 오! 최여진 끌어냈습니다. 최여진 올라갑니다 최여진. 최여진. 아 다스민. 최순이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송소희. 오! 오! 올렸어요. 자 이현이. 자 이현이. 잡았고. 어 붙었어. 네 송소희 걷어냅니다. 오케이.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 조혜리 형. 조혜리 형. 조혜리 형 지만 짧았어요 윤태진 가로채나요 윤태진. 자 최여진에게 하지만 김보경 잘라냅니다. 어 죽어 받아야 돼 죽어 받아야 돼. 자 일단 지명을 거쳐 갑니다. 다시 한번 대신. 움찔 움찔 하고요. 어 김보경 아 대담한 플레이. 어 등지고. 예 지명 와 등지는 거 보세요. 야 지금 공간은 사 computation 아까糖을 했던 것 같아요. 아 yeni 곰, 저 Gilbert 찬학 termin 정말 별로요. 아 ياか. Key nail Y infamous Mono essesingen 지ывает 써니. 수해 우타예요? 아 유태진 youtaました. 유태진 товарищ over. 아 역시 아낙콘다의 세리머니 했다고 해요. 어 가락 때 이야 took care of your Fatissez. 다른바를 활용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낸 아나콘다 출신 윤태진입니다. 정혜인, 이현희에게 또 한 번 같은 패스고요. 돌려받습니다. 윤태진, 정혜인. 블루팀이 패싱이 너무 좋아요. 블루팀 테크닉이 있어요. 주명. 김보경. 정하진, 정혜인. 주명, 주명의 수비. 김보경, 김보경. 송소희 걷어내는 지명. 윤태진 따라갑니다.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여유, 여유. 안 돼.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현희야. 주심이 손을 들고 있다는 건 관점이죠. 관점입니다. 정혜인. 다시 한 번 김보경. 정혜인.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막혔습니다. 같은 팀 동료였던 정혜인을 최여진이 막아세웠습니다. 킥인. 찔러주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일단 송소희를 거쳐갑니다. 이현이가 눈치챘습니다. 이현이가 눈치채고 따라갑니다. 언니. 따라가, 따라가. 언니. 정혜인이 막아세우고요. 정혜인. 호발입니다. 벗어나면서. 어? 나왔지 않았어요. 정혜인. 일부합니다만. 김보경. 주병. 다시 한 번 윤태진. 윤태진. 자, 차수민. 최여진이요. 최여진. 아, 차수민. 네, 차수민. 철벽수민. 자, 윤태진 잘 어울렸어요. 아, 주병. 아이식크 오버헤드킥이 나올 만도 했는데.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높이가 너무 낮았어요. 자, 감독님들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죠. 아, 조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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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조혜련. 아, 저거 칭찬해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본인이 싼 것을 본인이 치웠습니다. 결전지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슈퍼 세이브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실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들어갈 것 같은 최여진의 킥을 조혜련이 막아냅니다. 틈어야 돼. 아, 이거 봐. 오, 좋아요. 아, 주병. 오. 송소희. 송소희, 김희정. 아, 같은 팀 동료가 많았다. 아, 같은 팀 동료가 많았다. 아, 같은 팀 동료가 많았다. 아, 송소희. 송소희, 최여진. 오, 최여진. 다시 한 번. 송소희, 주병. 자, 정희인. 아, 송소희.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아, 주병. 자,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정희인. 골픽으로 길게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대로 나갑니다 오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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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보경의 좋은 트래픽 송소희가 막아내고요 자 안 나갔습니다 등진 플레이 주명 어 이여린 어 이여린 아 아이린 펜트 가자 어떻게 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이린 만화같은 플레이에요 볼을 땡딱이 때리듯이 손바닥으로 막아냈고요 그 이후에 페널티 에리어를 벗어날 뻔한 것을 엄청난 반사 신경으로 안쪽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살짝 밀어주세요 아주 살짝 아 보정 뭐예요 아우! 아우! 윤태진! 자, 자, 집중! 언니! 김보경!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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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뺏어, 뺏어! 자, 김보경, 김보경! 너무 강한 패스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윤태진이 가까이 있고 송소희 쪽을 선택합니다. 자, 최여진 쪽으로 갑니다. 최여진! 여유, 여유, 여유! 앞으로 다 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아빠! 아, 이현이! 아, 이현이! 아! 아, 손 양보하면 안 되죠. 자, 최여진 그대로 벗어납니다. 가운데 밖에 안 와.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어, 좋아! 자, 이현이! 됐어! 자, 이현이! 나가자, 나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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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자, 올라가, 올라가! 나이스, 나이스! 아, 주명 살짝 제끼고 송소희에게 송소희! 아, 발 때려! 송소희! 오, 조혜련! 조혜련, 김보경! 밀어, 밀어, 안 돼, 안 돼! 송소희 올라갑니다, 송소희, 송소희. 딜밀도 파, 최여진을 봤지만 정혜인이 끊어냅니다. 김혜선, 김혜선, 김혜선! 정혜인! 송소희, 김보경, 가로채고요, 김보경! 네, 아주 좋은 위치에서의 킥인을 준비합니다. 자, 올렸어요! 김보경! 송소희, 송소희! 송소희, 핸드볼 반치의 높이를 활용할... 아, 찔러집니다! 송소희, 끊어냅니다! 김혜정! 오, 로딩 패스! 힐을 넣은 게 저 센스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좀 짧았습니다! 최여진에게! 최여진! 최여진, 김혜정! 네! 자, 김보경 쪽으로 던졌고요. 좋은 트래핑, 김보경! 추명! 자, 또 한 번 위치 잡고 최여진! 팔로 파요! 그리고 김혜정! 아, 헤딩 패스! 김보경! 송소희! 최여진! 자, 선수들의 개개인의 클래스가 높이니까 정말 좋은 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소희! 최여진! 최여진! 아, 유빈! 주명 걷어냅니다! 나이스! 오! 그렇지! 유빈, 김혜선! 자, 김인정은 앞에 두고 최여진! 잘 가로채겠습니다! 최여진! 아, 오른발 시키면서! 어, 추시은! 어, 추시은! 추시은 선수 센스 있었어요, 저 내주는 게! 김혜선! 아, 이현이가 잘랐습니다! 주명! 자, 김혜선이 받으러 와주죠! 아, 이현이! 주명! 불어서나요! 오! 자, 유빈! 아, 유빈! 주명! 다시 한 번 낚아챕니다! 아, 주명이 터링! 슛! 아!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오늘요! 올스타전이죠! 예! 아! 자, 찔러주고 김보경! 김혜선! 자, 유현지에서는 가둬내야 돼요! 지여진! 지여진! 오! 조혜련! 조혜련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와요, 조혜련 선수! 네! 이제는 동체시력이 엄청나게 상상됐어요! 자, 대단했습니다! 좋은 킥이었는데 여전히 전단전 1대0! 찔러줍니다만 차수민 끊어냅니다! 코너킥! 슛, 슛, 슛! 슛! 김혜선! 아! 아! 지신! 아! 아! 조혜련이 완전히 프리하게 있었는데요! 슛!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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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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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 윤태진! 정혜인! 밀고 들어갑니다! 정혜인! 아! 여기, 여기! 여기! 정혜인! 유빈! 아, 유빈 좋아요! 윤태진! 아! 유빈에게! 유빈! 김혜선! 차수민! 그야말로 통공의 벽! 주명! 아! 주명! 아! 주명 자신감 있어요! 다리타이를 빼냅니다! 차수민! 김혜선! 유빈! 김혜선! 차수민! 일단 내버립니다! 파이팅! 세게! 오케이! 주시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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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윤! 김혜선! 아! 정혜인! 아! 윤태진! 윤태진! 자, 가자! 아! 아! 김보경! 아! 김보경! 아! 김보경은 좀 10만점 빼면 되는데! 아! 여기서 살짝 깔아쳤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죠! 아이린! 오! 오! 차수민! 자! 김혜선! 야! 정혜인을 보면서! 일단 목으로! 하하하하! 하! 야! 정혜인을 보면서! 일단 목으로! 하! 예! 등지는 거 잘하죠! 예! 아이린! 가! 아! 차수민 선택 좋죠! 자! 윤태진! 최여진이 잘라냈습니다! 송소희! 송소희! 하지만 차수민! 송소희! 조혜령이 나갔어요! 조혜령! 도동현아 나가야 돼! 도동현아! 근데! 반대! 윤태진! 다시 한번! 윤태진 끌어냈어요! 자! 아! 야! 때렸다! 아! 빨리 빨리! 아! 빠르게 진영됩니다! 아! 아! 조혜령! 팀 동료 김혜선이 잘라냅니다! 다시 한번! 오! 살려냈어요! 다시 한번 송소희 터닝! 자! 자! 올라가나요? 자! 자! 장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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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소희, 이현희! 송소희! 최여진! 벗어납니다. 전반전 종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여진! 이현희! 윤태진이 잘라내고요. 다시 한 번 이현희! 김보경! 윤태진!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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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반 종료 5초전! 송소희의 추가 골! 훌루팀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송소희 역시! 솔키버드, 솔키버드 설마설마 했는데. 이게 니어포스트시팀이 이렇게 무섭거든요. 후반전 시작됩니다. 최여진의 킥, 김동료 정의. 살짝 내줬습니다. 주명입니다. 김보경! 주명! 다리가 길어요. 벗어납니다. 올렸어! 노골입니다. 노골이에요, 노골이지. 위기는 직접 들어가면 골 아닙니다. 자, 살려냈습니다. 정혜인! 2명이 맞고 있습니다. 자, 정혜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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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 발바닥 트래픽! 그리고 바깥발로! 최진! 올려줍니다. 오케이! 주명! 아! 주명, 주명! 열렸어요! 골대 맞고! 자! 다시 한 번! 주명! 주명! 최여진! 최여진! 주명! 골! 주명! 골! 바깥으로 멋진 추가 골기록. 이야! 3대0을 만들어내는 블루팀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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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약할 거 같은데! 가게요! 에이!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오케이! 유빈! 아! 주명! 다시 한 번! 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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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최여진! 아! 최여진! 김보경! 최여진! 화이트! 회인! 정혜인, 정혜인 올라갑니다, 정혜인. 중간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정혜인의 선택. 좋아요, 아, 자신이. 왔어요! 왔어요! 아이린은 높은 골의 강점인 걸 알고 낮게 깔아쳤거든요, 모서리를 보고. 아이린, 일단 주명에게. 정혜인이 전방 압박을 합니다. 주명, 살짝 제끼면서 왼발로. 하지만 김보경이 끊어냅니다. 자, 튀어지는 게 정확히 전달됩니다. 하지만 정혜인이 잘라내고 김보경, 주명 올라갑니다, 주명! 주명!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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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골을 봐도 강하게 차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차는 게 중요합니다. 풋살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손 빼고 차야죠. 그렇죠, 골기 타도 움직일 수 없게. 우와,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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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 정혜인! 오! 자, 김보경! 네, 블루 팀의 볼입니다. 아, 아이린 최전방 공격수예요! 정혜인이야! 주시은 김보경이 잘라냅니다. 정혜인 비었어요, 정혜인 비었어요! 정혜인에게! 킥인입니다. 아이린, 아이린! 다리 길어요, 아이린! 아, 정혜인! 주시은! 자, 김희정이 맞고 있고요, 김희정! 자, 주시은 김보경, 김보경! 정혜인에게! 정혜인! 정혜인! 아! 아! 앞에 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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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자, 올렸어요! 자, 이현이! 자, 이현이! 자, 이현이! 자, 이현이! 자, 이현이! 윽 satisfy! 자, 이현이! 와! 我 Ready? 와,1. 우리가, 우린, 사실, 어떻게 Nope! Red fans! 이게 Monica... 4대1로 추격하는 red team, 그래서, 못 놓는다 아, 최연 These 오, 이현이! 자 레디팀 한 골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보경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군요. 팀에서 김희정, 김희정, 윤태진. 하이린 주시윤. 주시윤. 윤태진. 주시윤. 주시윤. 아 머리를 갖다 줘야 되는데요. 아 나 작아. 자 유빈. 유빈. 아. 정혜인. 막아세우고요. 아! 아이린, 아이린 싸우! 아이린, 아이린 싸우! 마지막 골을 장전시킵니다. 아이린 꽃디퍼. 모델이 뭐야 도말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자, 좋아. 잘해놨어. 잘해놨어. 재밌다. 선생님이issa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hí 너무 잘했어 한바퀴 더 줘야 hard 오숨트 팀 말고 갈 수 있는 거야 오숨 팀 말고 갈 수 있는 거야 드디어 이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시청자 두 단수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시즌 1의 1,2,3인 팀이 훔쳤고요 지금은요 운동장에서 시즌2 올스타 팀의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미리 물어 보겠습니다 나 정도는 안 되지만 얘 좀 약간 신경 쓰이는데 그런 선수 있습니까? 송소희 선수 절대 자의 지목을 받았어요 전부 다 너무 막강해서 그래도 신생팀의 파워를 보여드려야죠 근데 제가 시즌 2 잘 봤는데요 저처럼 치러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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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섭니다 송소희 송소희 정말 얄밉도록 잘 잡니다 이제 불타오르죠 싸울이 뛰복 싸울이으러 사울이 박선영 박선영